오... 아니, 저..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뭐 하는 거야? 야, 뭐야? 하고 나서 여기까지 뒤따라와서는 말도 못 하고. 이제 물이 켜지고. 현주가 옷 갈아입는 게 그림자로 보이고. 잘 자. 내가 현주 얼굴 보고 해줄까? 아니요. 아니요. 얘 이름은 강우인데. 얘가 학생을 좋아한대. 무지 많이. 나중에 아닌 척 좀 해줘. 아, 씨... 안 와, 안 와, 안 와, 안 와. 안 와, 안 와, 안 와. 뭘? 아, 씨... 됐어, 안 됐어. 걔는 언제든가 네 이름을 확실히 안 거야. 아, 나아. 지켜줄게요, 웨이브. 매일매일 꿈을 꿇죠. 그대 손을 잡게 사랑 운명이죠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